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영인인이랑 태국어 듣기 연습입니다. 일단 힌트를 드릴건데 할 말이 감정, 아름, 감정에 대해 한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잘 들어주십시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의문문 질문이었어요. 빠이, 탐, 아라이, 마. 아라이 들어가면 일단은 질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. 첫 단어는 빠이라고 했죠. 빠이는 아시다시피 가다. 동사 가다. 그 다음에 담, 담, 담 또 동사예요. 하다, 만들다. 그 다음에 아라이, 아라이, 무엇, 무슨. 담, 아라이 하니까 무엇을 하다 라는 질문 같아요. 그 다음에 마, 동사 또 들어가는 거예요. 마 도 동사잖아요. 마, 오다, 마, 감. 그럼 이 질문은 동사 세 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문문인 걸, 그 의문문인 걸 알려주는 표시가 있죠. 바로 이 단어, 아라이. 빠이, 담, 아라이, 마.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? 빠이, 가다. 담, 하다. 아라이, 무엇. 마, 오다.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하려면 뭐 했어? 무엇을 했어? 무엇을 했냐는 질문이에요. 근데 이렇게 보고 직역으로 하면 무엇을 하러 갔다 왔냐는 뜻이죠. 그래요. 맞아요. 뭐 하러 갔다 왔니? 뭐 하고 왔어? 그 다음 질문은 담, 마이, 노, 못, 랭. 담, 마이. 이것도 의문문. 물어보는 거잖아요. 왜, why, 담, 마이, 담, 마이. 둘 다 평성. 담, 마이. 말 따라 해보세요. 담, 마이, 담, 마이, 담, 마이, 담, 마이, 담, 마이, 담, 마이. 루, 이거는 look, 눈으로 보는 거. 영어로 look라는 뜻도 되고 근데 이거는 보이다.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다 는 뜻이에요. 어떻게 보이냐면 못랭라는 단어예요. 못랭라는 단어가 알려주는 거예요. 어떻게 보이는 건지. 근데 이거는 질문이니까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보이냐는 질문이에요. 왜 그렇게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. 못랭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? 못랭라는 말은 지치다. 힘이 없다. 기운을 잃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왔는지 왜 이렇게 지쳐 보이는지 질문을 했습니다. 이번 태그가 듣기 연습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겠죠? 그리고 일상생활하면서 엄청 잘 쓸 수 있어요. 대친 다른 감정에 대한 말을 알아야겠죠? 그러니까 못랭. 기운을 잃다. 힘이 없다. 무척 지치다. 이 말 말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또 다른 단어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이제부터 쭉 단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또 다른 단어를 산다. 놀라다 논란라다 논란라다 ประ하자 ตกใ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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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고나다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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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하다 창피하다 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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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다 짜증나다 람칸 람칸 지루하다 지루하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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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아 자 이 정도 진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을 골랐어요 준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오면 꼭 한번 쓰고 싶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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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카 으어 1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